자, 7월달 학평 인천교육청에서 봤던 생명과학2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평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촬영이 좀 많아가지고 해설강의 하려고 했다가 해설강의는 내일 정도에 내가 촬영을 할 예정이고 총평 먼저 올리겠습니다. 올해가 유달리 수능 그리고 좁혀서 과학탐구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변수가 될 만한 요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교육당국에서도 수능 뭐 킬러 문제 배제한다 여러가지 정책 변화도 있었고요. 급작스럽게 또 하나는 서울대에서 투과목 지정을 뺐기 때문에 정신이 전형해서 그래서 투과목의 선택자들의 변화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표준 점수의 변동이 굉장히 엄청난 아주 영향을 몰고 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 7월 학평 요것도 학생들이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인천교육청에서 주관했고요. 얘기를 듣자 하니 신문에도 나왔는데 인천시 교육청에서 관계자분이 말씀하시기를 신문에 나온 겁니다. 요거는 교육당국에서 발표한 킬러 문제 배제 그 정책이 나오기 전에 준비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아이가 엄청 좀 요번에 쉽게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점이 엄청나게 이제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자 전반적으로 문제 구성은 개념형이 18문제 추론형이 두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추론형이라고 하는 것은 코돈, 추론, 염기, 조성, 계산 그 다음에 뭐 하디바인 뭐 여러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 쭉 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고난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논리적인 문제들인데 그게 두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요. 개념형 수능에서 수능에서 개념형이 14문제 추론형이 6문제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보다 훨씬 더 쉬운 겁니다. 이게 더군다나 6월 모평도 그랬지만 7월 학평까지는 아직 생투 전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화단원과 생명공학이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의 하디바인 이 법칙 계산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생명공학의 제한요소 추론 문제 이런 것들 장난 아닌데 그런 게 안 들어갔다구요. 그러니까 계속 앞에 있는 효소 문제라든지 광합성 세포 그런 정도의 문제들 개념형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래서 매우 쉬웠습니다. 그냥 쉬운 것도 아니고 매우 매우 쉬웠어. 작년, 재작년 그런 여러 그런 해수로 보다 매우 쉬웠다고. 자 그런데 이렇게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정답률과 평균이 평균이 전반적으로 낮고 정답률도 각 문항별로 되게 낮아요. 이런 거는 아직은 고3만 응시해서 그렇다 이거지. 물론 육모는 제2수생 같이 봤는데 그때도 비슷한 형이 있긴 했지만 특히 고3만 해서 더 이런 효과가 있었고 N수생들 중에서는 생투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생투 선택자들이 학습량이 아직도 미진합니다. 적어요. 서울대를 목표로 했던 학생들이 작년까지는 상위권 애들이 꽤 많이 여기에서 응시를 했는데 올해는 그 인원들이 대거 빠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쉬웠지만 그러면 정답률도 올라가고 평균도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워낙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강의 보고 있는 해설 강의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열심히 했다고 나는 봅니다. 근데 꽤 많은 학생들이 안 했다 이거지. 그래서 평균도 낮고 어 이거 정답률 한 7, 80% 나아야 되는데 근데 50%, 40%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표준 점수가 표준 점수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건데 그게 폭등을 했다고 또 육모와 함께 또 여기서도 등급컷도 너무너무 낮았어요. 이런 현상이 지난 4월에 봤던 학평이나 5월에 봤죠 실제는 그 다음에 육모라든지 7월 학평까지 전부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능까지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문항공석을 잠깐 더 해주면 아까 추론용 두 문제 나왔다 그랬잖아. 추론용 두 문제 중에 16번은 DNA 염기조성 계산인데 정말 단순한 계산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18번 코돈 추론도 누적도 이런 변인데 지난 6월 모평 17번과 비슷한 수준의 적정 난이도입니다. 작년 수능이나 재작년 그때보다 훨씬 더 쉬워요.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코돈 추론 자체는 보질적으로 어려워. 그 정도 수준 추론용 이렇게 두 문제밖에 안 나왔어. 혹시 생투 내가 수능에 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은 한번 이거 학평 문제 풀어봐봐. 작년에 공부집 했던 친구들은 어 코돈 추론 요거 하나 조금 어렵고 나머지는 다 할 만하네. 그런 생각이 들 거야. 개념형 문화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특별한 게 없었어. 뭐 뒤에 분류가 좀 들어갔긴 했지만 그냥 그거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 대부분 다 외우면 그냥 끝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고. 물론 메가 집계야. 1등급 거의 31이야. 31세에서 이게 뭐니. 2등급 거의 24야. 그러니까 10문제만 맞춰도 반타장만 해도 2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냐. 더군다나 만점은 표점이 98점이야. 6월 모평도 만점이 90점이었거든. 37, 25. 난이도는 거의 비슷하거나 그랬어요. 오히려 얘가 좀 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어. 육모가. 그만큼 얘가 쉬웠어. 7월 학평. 이렇게 된 이유는 뭐야? 육모는 재수생이 있었잖아.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고3만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그래서 강조했던 거야. 앞에. 알겠지? 하여간 그렇게 되고. 그러면 작년 수능과 한번 비교해 볼까? 작년 수능은 1등급 거의 45까지 올라옵니다. 이게 비교가 되냐고 이게. 그리고 표준 점수가 71이야. 보통 한 70점에서 75점 사이에 대부분 형성이 돼요. 이건 너무나 비정상적이죠. 특히 98까지. 고3만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거를 평가원이나 교육당국 관계자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건 불공정한 수능이라거든요. 생투 또는 다른 투과목 선택한 친구들은 완전히 표준 점수나 100분위가 대박이 나고 원 선택한 친구들은 아무리 만점 받아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표점이나 100분위 또는 두 개 합친 변환표준 점수로 대학 지원하거든요. 너무나 불공정한 사업이 되는 거니까 이건 잡을 거예요. 이거 안 잡으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올해 수능 예상. 공정한 표점 100분위 이런 걸 위해서 작년 수능보다 쉽게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9월 모평까지 봐야 돼요. 그리고 10월 학평까지 한 번 더 봐야 되겠지만 9월 모평까지 했다는 얘기는 벌써 학생들이 투과목 다 선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쉽게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지. 쉽게 내줘야 표점이 이렇게 폭등하지 않아.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재수생들 많이 유입될 거야. 또 고3 학생들도 공부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야. 어? 투과목 대박인데 그러면서. 그리고 학원 학생들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어? 재미없네. 이거 나랑 안 맞네. 그래서 이런 병동성이 좀 있다. 자 투과목 선택을 고민하는 친구들 또는 지금 투과목 열심히 하는 친구들 이거는 나빠질 것 같진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 71일보다 더 폭망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고 아니면 비슷해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선택해서 지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끝까지 열심히 하시고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들은 자기 상황 잘 보고 생원이나 다른 원과목 뭔가 하나 이걸 대체해서 넘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잘 비교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표점 좋다고 막 들어왔다가 생투가 기본 공부량은 훨씬 더 많아요. 어? 공부 다 못하고 수능 봤다가 혹시나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민감한 시기라 이것도 내가 자세히 총평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강문항 해설은 내가 내일 할 겁니다. 알겠죠? 비슷한 옷, 똑같은 옷 입고 내가 할게요. 자 총평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